오늘 할 것은 패턴 영어 5 말하기 시험이구요 그 다음에 통문장 말하기 시험과 그 다음에 그동안 수업했던 것들 확인하구요 그 다음에 계속 통문장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어 이거 뭐야? 아 이걸 왜 하지 왜? 전공 꺼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패턴 영어 몇번이야 이거? 아 여기 있다 오케이 죄송합니다 오케이 가볼까요? 그렇죠 넌 죽어도 싸다 You deserve to die 오늘 패턴은 You deserve 패턴이군요 오케이 그래서 You deserve to die 하면 되겠네요 Deserve가 뭐 뭐 할 자격이 있다 또는 뭐 뭐 해도 싸다 뭐 이런 뜻이구요 여기에 좋은 뜻이 오면 뭐 뭐 할 자격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구요 여기에 나쁜 뜻이 오면 뭐 뭐 해도 싸다 뭐 이런 뜻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넌 죽어도 싸 You deserve to die You deserve to die 안 되겠죠 You deserve to die 오케이 계속해서 You deserve to go there 그렇죠 넌 거기에 갈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go there 안 되겠죠 You deserve to go there 오케이 계속해서 넌 우리를 만날 자격이 있어 You deserve to meet us 그렇죠 넌 우리를 만날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meet us You deserve to meet us 오케이 계속해서 넌 의사가 될 자격이 있어 You deserve to be a doctor 그렇죠 You deserve to be a doctor You deserve to be a doctor 계속해서 넌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be happy 그렇죠 다같이 You deserve to be happy You deserve to be happy You deserve to be happy 오케이 계속해서 You deserve to live here 그렇죠 여기에 살다가 뭐에요 Live here You deserve to live here You deserve to live here 오케이 라이브라고 발음하는데 Live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넌 존경받을 자격 있어 You deserve to be respected 그렇죠 You deserve to be respected 그렇죠 You deserve to be respected 오케이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야 되겠는데요 일단 respect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Respect가 뭔 뜻이죠 존경하다 오케이 존경하다죠 존경하다죠 그럼 넌 존경할 자격이 있다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존경받을 존경받을 그렇죠 그러면 네가 존경을 하는 거에요 네가 존경을 당하는 거에요 네가 존경을 당하는 거에요 네가 존경을 당하는 거 그래서 respect에 이 하다시니까 당연히 몇 단 변신 3단 변신 respect resp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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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규칙적으로 변하네요 두 번째 녀석은 뭔 뜻이죠 존경했다 그렇죠 존경했다 라는 과거형이라고 했었죠 respected respected는 세 번째 녀석은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그러면 respected의 뜻은 어떤 존경받는 이라는 뜻이죠 존경받는다는 뭐야 존경받는다 Be respected 그렇죠 그러니까 Be respected가 존경받는다죠 존경받는다 그러니까 네가 존경할 자격이 있다가 아니고 네가 존경을 받을 자격이 있다니까 respect의 세 번째 녀석을 쓰고 하다시를 만들어 주려고 B를 쓰는 거예요 네 넌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be respected You deserve to be respected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deserve to be your Enjoy your vacation 뭐라고요? You deserve to enjoy your vacation 그렇죠 너는 너의 휴가를 즐길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enjoy your vacation 너의 휴가 Deserve to 뒤에 너의 휴가를 즐긴다 라는 말이 오면 되니까 You deserve to enjoy your vacation You deserve to enjoy your vacation 오케이 어 뭐야 다빈이하고 지훈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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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이는 롤러장 같다 넣는다고 어? 어? 지훈이 있는다고 오케이 오케이 계속해서 다같이 Die Die 넌 죽어도 싸다 You deserve to die 오케이 계속해서 다같이 Go there 넌 거기에 갈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go there 오케이 그 다음 우리를 우리에게 Us 그래서 넌 우리를 만날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meet us 오케이 계속해서 의사 Doctor 넌 의사될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be a doctor 오케이 의사가 되나 Be a doctor 오케이 그 다음 선생님 Teacher 넌 선생님이 될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be a teacher 오케이 그래서 Be a teacher 그 다음 행복한 Happy 넌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be happy You deserve to be happy 하다시 를 만들어서 넣어둬야 됩니다 Deserve to 뒤에는 오케이 그 다음 행복해지다가 Be happy가 되는 Be happy 오케이 그 다음에 살다 Leave 넌 여기에 살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live here 오케이 그 다음 즐기다 Enjoy 넌 너의 방학을 즐길 자격이 있다 You deserve to enjoy your vacation Vacation 오케이 그 다음 Enjoy your vacation이죠 Enjoy your vacation 오케이 그 다음에 존경 받는 Respected Respected 존경 받는다 Be respected Be respected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예쁘겠어 두 문장 음 음 음 음 여러분 많이 틀린 것들 마지막에 있는 것들 중에서 음 요거 한번 볼까요 킹 목사는 불공항을 변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가 뭐죠 닥터킹 원필은 Be unwell alone to change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Want A to 하다 A가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Want A to 하다 오케이 그러면 닥터킹 목사가 원했던 건 언제 일이에요 과거 그래서 킹 목사는 원했었다 닥터킹 원필 닥터킹 원필 닥터킹 원필 닥터킹 원필 누구를 원했습니까 The unfair laws 를 원했죠 닥터킹 원필 닥터킹 원필 un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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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s 자 변하다가 뭐예요 변하다 Change Change 변하는 것 To change 그렇죠 To change 이렇게 해서 문장이 완성되는 거죠 닥터킹 원필 닥터킹 원필 the unfair laws to change 였습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키보드가 바뀌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 다음 문장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는 뭐죠 Is that Is that To man people To man people To man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world That's good 잘했습니다 딱 하나만 그렇죠 말하다 그렇죠 여기서는 오케이 나한테 말해줘 가 뭐였더라 이거 이런 거 연습했었죠 우리 나에게 말해줘 네 토끕 네 토끕 수진아 지민이 한국 취락 안 왔어요? 응 학교도 안 왔어요 나에게 말해줘 Talk to me Talk to me Tell me 말하다 말하다가 많아요 그쵸 그 다음에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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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혹시 기억나나요? 그 진실 The truth 그 진실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Tell me the truth Tell A B 말하다 말하다 말하는 영어 단어가 참 많습니다 Talk 도 있구요 그 다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Tell 이거 말고 또 Speak 도 있지요 또 뭐도 있습니까 Say 도 있지요 근데 쓰는 방법이 다 다르다 했어요 오케이 나에게 말해줘 Talk to me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할 때도 이런 거 씁니다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다 Talk about it Talk about Talk to 이렇게 주로 쓰입니다 Talk to me Talk about it 그 다음에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아까 해봤죠 나에게 진실을 말해줘 Tell me the truth 그 다음에 Speak는 이렇게 말하다 할 때 씁니다 영어를 말하다 Speak English 한국어를 말하다 Speak Korean 이런 식으로 할 때 Speak 씁니다 그 다음 Say는 어떻게 쓰냐 Say는 여기에 누가 뭐뭐한다라 는 것을 말하다 할 때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서 Say의 과거형 said이죠 I said That 계속 생략할 수 있구요 I said that I was hungry 오케이 그래서 나는 말했습니다 I said 제가 배고팠다고 I was hungry 좋습니다 오케이 좀 이따 말하다 할 때 또 Say 쓰는 거 나오죠 그 문장 네 이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은 미움이 잇따라 그 을 말하다 할 때 그 때 Say를 쓰죠 말하다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이미 연습하고 있어요 다 같이 He talked to many people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이렇게 되죠 He talked to many people about how to change the laws 오케이 그 다음 문장 킹 목사는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기를 원했다 모두 나도 오케이 베리굿 잘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오 잘했어요 그래서 닥터킹은 원했었다 닥터킹 원티드 닥터킹이 원했었다 닥터킹 원티드 닥터킹 원티드 무엇을 원했어요 평화로운 방법 사용하는 것을 원했죠 네 그쵸 평화로운 사용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자는 뭐예요 Use peaceful ways Use peaceful ways Use peaceful ways 근데 여기 사용하자를 사용하는 것 달리니까 여기다가 줄을 쓰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킹 목사는 평화로운 방법을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닥터킹 원티드 To use peaceful ways 그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변화를 만들다가 뭐예요 변화를 만들다 Make changes Make changes 아까 Make a change 했는데 변화가 한가지가 아니고 여러가지니까 복수형 써야 되겠죠 변화를 만들다 Make changes 변화를 만들기 위하여 To make changes 다같이 닥터킹 원티드 닥터킹 원티드 닥터킹 원티드 To use peaceful ways To use peaceful ways To make changes To make changes 그렇습니까 오케이 이번 책이 조금 어려운 거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자 닥터킹 원티드 To use peaceful ways To make changes 오케이 가끔씩 어려운 책도 한번씩 해봐야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이번엔 그는 누구는 그는 무엇을 세상에 이미 너무 많은 미움이 있다 라는 것을 말했다 그쵸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거죠 그쵸 그는 말했습니다 He said 이 말했다는 Say를 Say에 관해 He said 여기에 That 뭐뭐가 있다 없다 할 때 쓰는게 바로 뭡니까 There was 자 There is 언제 쓴 친구들이 있던데요 언제 언제 있었단 얘기야 과거 There was There was Al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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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Much Hate In the world There was Already Too 너무 많은 미움 Too much hate 어디에 In the world In the world 이런 표현을 통째로 많이 쓰이니까 In the world 통째로 입에 익혀가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He said He said There was already Too much hate In the world There was already Too much hate In the world Ok He said There was already Too much hate In the world Ok Ok 이 문장까지 했던가요 Ok 이것도 했군요 뭐 다 같이 다 같이 해볼까요 Dr. King They march it They march it To say no to unfair laws To say no to unfair laws They march it They march it to say no to unfair laws 하는 문장이었죠 They march it to say no to unfair laws Ok 다음 문장입니다 Ok 킹 목사는 이해했습니다 Start talking 어떻게 With many people 자 이 문장 어려워하던데 이 부분 자 법 그 법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입니다 이 부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어에서 했던게 뭐예요 겟 에이 어떤 겟 에이 어떤 겟 에이 어떤 맞습니까 맞습니까 겟 에이 투 두 해도 되는데요 자 봅시다 겟 에이 어떤 에이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라는 뜻이죠 뭐 여기 겟 대신 쓸 수 있는게 뭐였습니까 메이크 에이 어떤 해도 된다고 했죠 에이를 어떻게 만든다 할 때 자 근데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부분인데요 자 법들을 변화시키다 라는 말은 겟 겟 왓 겟 왓 겟 더 겟 더 겟 더 러우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에서 많이 틀렸어요 그렇죠 겟 더 러우즈 답은 뭐예요 겟 더 러우즈 체인지 그죠 그쵸 자 왜 체인지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체인지도 아니고 투 체인지도 아니고 왜 체인지든지 자 체인지 뭐하다 바꾸다죠 바꾸다 됐습니까 그러면 법이 바꾸는 거예요 바뀜을 당하는 거예요 바뀜을 당하는 거예요 바뀜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체인지에 몇 번째는 써야 돼요 세 번째 그렇죠 알겠습니다 법이 아까 전에 이런 거 있었죠 리스펙트에 대해서 그렇죠 리스펙트가 뭐하다죠 존경하다 존경하다 그러면 너는 존경할 자격이 있다였어 존경받을 자격이 있다였어 존경받을 자격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리스펙트에 몇 번째는 쓰고 세 번째 그 다음에 디젤브 투 뒤에는 무슨 시 와야 되니까 하다 시 와야 되니까 여기서 B를 쓰는 거죠 그럼 여기는 하다 시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된 법을 받는 거 뭐 뭐 된 법을 받는 거예요 바꾼 법이에요 바뀐 법이에요 바꾼 법 그래서 여기에 뭐 바꾼이 무슨 시 일단 바꾼이 어쩐지 그래서 여기다 2만 넣어서 그러니까 법들을 바꾸기 위해서 to get the laws changing 왜 change든지 선생님이 잘 설명해 줬는데 시험 칠 때 보면 또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법이 바꾸는 건지 바뀜을 당하는 건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다음 번엔 틀린 사람이 적어지겠죠 다 같이 Dr. King worked with many people Dr. King worked with many people to get the laws changed to get the laws changed 어 Dr. King worked with many people to get the laws changed 오케이 그 다음 문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새롭게 할 문장이네요 네 우리가 새롭게 할 문장이네요 자 스몰 타이틀이네요 작은 제목 소제목 뭐 New laws New laws New laws의 뜻은 쉽죠 뭘 것 같아요 새로운 법 그렇죠 새로운 법들 이 말이죠 New laws 오케이 새로운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어떤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나요? 그렇죠 오케이 새로운 법들 New laws New laws 오케이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The laws changed in 1964 오케이 오케이 연도를 읽을 때 1900년대는 19, 64 이렇게 있습니다 19가 뭐죠? 19 19 이죠 그 다음에 64는 뭐죠? 64 다같이 1964 1964 그렇죠 여러분들 1964년대 뭐 했어요? 안 태어났어요 됐습니까? 저도 안 태어났습니다 다같이 The laws changed The laws changed The laws changed In 1964 In 1964 오케이 그러면 뭐 끊을끼 누가 The laws가 뭐 했다 changed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In 1964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뭐라고 쓰여있을지 추측이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끊을끼대로 생각해볼까요? 누가 뭐 했대요? 우리말로 그 법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바뀌었죠 언제 1964년도 네 됐습니까? 그 법들이 바뀌었다 The laws changed 언제 since 1964 The laws changed in 1964 the laws changed In 1964 좋습니다 이 changed 바꾸다 라는 뜻도 있지만 바꼈다 라는 뜻도 있는거죠 여기서는 법이 바꼈다야 법이 바뀌었다야 법이 바뀌었다 선생님 말 못 믿겠으면 우리 찾아 봅시다 영어는 이런게 좀 짜증나긴 해 단어가 하나의 뜻만 갖고 있으면 참 좋을텐데 여러가지 뜻을 갖고 있어갖고 C H A N G 어 적혀있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 사전찾는 방법입니다 잠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체인지라고 써있고 이건 발음기호네요 그렇죠 여러분들 요즘 발음기호는 안 익히죠 왜냐하면 요런게 있어서 그리고 파생형이래요 파생형 여기서 뻗어 나온 형태란 말이에요 명사형 무슨 C 형태? 명사 형태 응 그렇죠 무슨 C라고 그러죠 선생님 그렇죠 이름 C죠 changeness 그렇죠 changer 이런 것들이 있대요 이건 바꾸는 사람이죠 이건 바꾸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건 무슨 C 형태? 형용사 형태 어떤 C 어떤 C죠 어떤 changeful 변화가 많은 어떤 변화가 많은 changeless 변화가 없는 그렇지 변화가 없는 어떤 C네요 그 다음 부사형은 무슨 C라고 하죠 선생님이 이름 C 어찌 C라고 하죠 네 changelessly 어찌 변화 없이 어찌 변화 없이 그 다음에 이제 동사 동사 무슨 C? 어떤 C 하다 C죠 아 이거 끊어져있다 오케이 몇 번째 형태 두 번째 형태 뭐 이거는 이제 뭐 바뀐 무슨 C 형태 어떤 C 형태를 과거 분사라고 한대요 되게 어려운 이거 전부다 뭐 이게 한자나 일본어에서 가져온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생소해서 쓰이면 이 말은 안 씁니다 과거 분사라 그러는데요 뭐 분신사바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과거 분사라는 입장 밖에는 어떤 C 형태라는 얘기에요 일단 현재 분사라 해요 현재 분사 뭐 붙여있는 형태 ing 그렇죠 선생님이 현재 분사라는 얘기 안하구요 그냥 얘 뜻이 몇 개 있다 두 개 있다 그렇죠 바꾸는 중인 바꾸는 것 바꾸는 중인이란 뜻일 때 이렇게 한대요 나중에 다 중학교 가서 할 얘기들이에요 이 음악들은 그 다음에 3인징 단수 현재라고 돼있네요 그렇죠 하다시에 뭐 붙여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에요 이 녀석이 하다시로 쓰였을 때 앞에 he, she, is 왔을 때 요렇게 쓰라라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이 쓸데없이 어렵게 써놨죠 오케이 그 다음에 유의어 유의어 유의어는 어떤 뜻을 가진 거 비슷한 뜻을 가진 말 그래서 뭐 alternation innovation transformation 이런 것들이 있대요 네 트랜스포머 아시죠 영화 네 그래서 뭐 자동차가 막 로봇으로 체인지하는 거죠 그쵸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포머 할 때 그 트랜스포머 이런 얘기가 형태를 바꾼다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뭐 그런 거 쭉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뭐 출판사 별거 쭉 나와있네요 뭐 근데 동사하다시 변하다 달라지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봤던 그 뜻이 여기에 자동사라고 돼있는 또 자동사 자동사라는 건 뭐냐면 그냥 누가 뭐뭐한다 이런 뜻으로 쓰인단 얘기고요 나중에 보면 뭐 타동사라고 나옵니다 누구누구를 뭐뭐한다 이런 뜻을 가진 것들 누구누구를 방문하다가 뭐죠 누구누구를 방문하다 비즈일 비즇 비즈일 비즈일을 찾아보면 타동사라고 나오는 거에요 ~~ 을 먹다 뭐죠 잇 잇이죠 잇도 그래서 찾아보면 요렇게 써있어요 ~~을 먹다 근데 가다 뭐죠 가다 ~~~을 가다 ~~을 가다 말이 됩니까 ~~ 그래서 고우는 찾아보면 요렇게 나와요 뭐 그런 게 있다 라는 거 좀 더 알려드릴게요 굳이 알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나왔던 방금 봤던 그 문장에 나왔던 거 있죠? The law changes and changes는 여기에 변하다 달라지다 이 뜻으로 쓰였지 변화시키다 바꾸다 라는 뜻으로 쓰이지는 않았다는 얘기에요 1번 뜻으로 쓰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전찾는 방법 간단히 봤어요 근데 뭐 여기 동사라고 쭉 써있는데 쭉 내려가보면 1번 뜻 2번 뜻하고 뜻이 하나 있는게 아니고 많죠 근데 다 비슷비슷해요 갈아타다 뭐 이런거 그쵸? 상품을 교환하는 것도 바꾸는 거잖아 그렇죠 바꾸다 라는 뜻에 포함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그쵸? 그 다음에 명사래요 무슨 씨로 써도 쓰인다? 이름 씨 변화 이런 뜻 우리 change가 여기 보면 우리가 했던 문장 중에 보면요 여기 이 change 있죠 이거 이름 씨로 쓰였습니다 그렇죠? make changes 뭐한데 만든대죠? 뭘 만든대요? 변화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이름 씨로 쓰였고 변화가 한계가 아니고 몇 가지 변화? 여러 가지 변화 그래서 make changes 이건 이름 씨로 쓰인거에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오 여러분 새로운 걸 깨달은 거 같은 표정 현자 타임이네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법들은 바뀌었습니다 자 the laws changed 언제 in 1964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숫자 읽는 게 한번 가볼까요? 한 개가 바뀌었어요? 여러 개가 바뀌었어요? 여러 개 그렇죠 왜 이거 묻는지 알죠? 네 여기서 가볼까요? the laws changed in 1964 very good the laws changed in 1964 오케이 다음 녀석 가보겠습니다 가볼까요? the new laws are much better 오케이 잘 읽었습니다 다 같이 the new laws are much better the new laws are much better 알겠습니까? 오케이 끊어 읽기 누가 누가 뭐 한다 are much better 한다 와우 오래초 잘 끊어졌네요 알겠습니까? 끊을 때가 없죠 왜 그런지 왜 이렇게 됐는지 자 fair어가 무슨 뜻이었든 나 뜻이 더 공정한 더 공정한 더 공정한 무슨 씨죠? 어떤 씨 그렇죠 어떤 씨죠 그렇죠 어? 이거 무슨 동사지 이거 비동사 그렇죠 그러면 be fair라고 하면 뭐예요? 더 공정하다 이 말이고 그러니까 얘는 무슨 씨가 되어버렸어요? 얘 때문에 하나 씨 다 되어버렸으니까 여기서 끊기는 거죠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much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배운 뜻이 뭐죠? much money 할 때 much는 뭐죠? 얼마 much money 할 때 how much 말고요 much money much time 할 때 much는 뭐 뜻이죠? 얼마나? how much? much money I have much money 조금 조금 아 조금이에요? much가 어느 정도? much 많은 이라는 뜻이죠 많은 그렇습니까? OK 근데 여기서 much가 많은 더 공정한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들 much의 뜻을 단어할 때 선생님이 일부러 했어요 much의 뜻을 뭐라고 단어할 때 우리가 이겼더라 이 책을 하기 위해서 안 했다고요? 자 기억이 안 나시는 모양이네요 꼭 보겠습니다 much의 뜻을 이 단단한 단어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OK much가 여기서 무슨 뜻으로 쓰여야 어울리는가 볼게요 OK 자 much의 뜻을 자세히 보려면 얘를 이렇게 눌러줘야 되겠죠 OK 뭐 뭐 비교급이 있대요 much more most 많은 더 많은 가장 많은 그 다음에 명사형 만음이겠죠 muchness 그 다음에 많게겠죠 어찌 많게 muchly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제일 먼저 뭐 한정사 대명사 무슨 얘기고요 많은 이라는 뜻이에요 많은 우리가 그래서 I don't have much money 나 돈이 많이 있진 않다 라는 얘기죠 많은 돈을 갖고 있진 않다 이런 뜻도 있는데 있는데 쭉 가다보면 어? 왜 안 나와? 이 사전이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원하는 뜻이 안 나와 있어요 이 뜻이 더 있는데 사전이 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머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머치는 머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슨 뜻도 있지만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냐면 훨씬 훨씬 이란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어요 머치 페어라 하면 뭐예요 머치 페어라 훨씬 더 공정한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더 새로운 법들은 훨씬 더 공정합니다 새로운 법들은 훨씬 더 공정합니다 그리고 다 맞습니까 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름부터 해야죠 그렇죠? 이게 뭐였더라 같이 뭐 OK. 머치가 많은 이란 뜻도 있는데요. 벌신 이란 뜻도 있다는 거 배웠습니다. 여기서는 각 문장마다 배울 점이 있죠? 됐습니까? 벌신 더 공정하다. 머치 페어러 하다라는 얘기 살펴봤고요. 다음 문장 갑니다. 뭐 길어 보이지만 별 거 아닙니다. 가볼까요?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OK. 그래서 누구는? 누구는? It is 뭐 한다? 이다. 뭐 한다? It is now against the law이다. 그렇죠? It is now against the law이다. 자, against the law 기억나십니까? 뜻? Against the law 뭔 뜻이었죠? 법을 위반하는... 무슨 시죠? 허지시. 법을 위반하는 사람. 그렇죠? 법을 위반하는... 어떤 시. 그렇죠? Against the law 무슨 시예요? 어떤 시. 뜻을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Against the law 어떤 법을 위반하는... 그렇죠? 이거 어떤 시니까 이 앞에 얘가 왜 있는지 설명이 되죠? 네. 그렇죠? 얘랑 합쳐서 법을 어긴 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now는 그냥 지금 법을 어긴 다. 그러한 행동은 지금 법을 어기는 겁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것은 지금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It is now against the law. It is against the law.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죠. 그러한 짓은 나쁜 짓이야. It is against the law. 그러한 짓은 이제 나쁜 짓이야. It is now against the law. 오케이. 그런 다음에 끝났어요. 됐습니까? 끊을 땐 여기밖에 없어요. 오케이. 자, 투 없다라고 생각... 투가 투 뒤에 하다시 넣으면... 투 없이 일단 생각 안 나서... 투가 들어가서 무슨 짓 됐는지 생각하면 돼요. 자, treat some people better. 가 뭐였더라? treat some people better. 어떤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자. 더 좋게 대접하다. 네. 어떤 사람들을 더 잘 대해주다였죠? 어떤 사람들을 더 잘 대해주다. treat some people better. 툴을 붙여서 어떤 사람들을 더 잘 대우해 주는 것은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런 뜻이 된 거예요. 네. 맞습니까?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 보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을 더 잘... 그러니까 누구를... 그러니까 이거 결국 무슨 대우한다고 그래요? 무슨 대우하는 거? 차별대우. 그렇죠. 이 문장을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차별대우하는 것은 이제 법에 어긋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아, 차별대우하는 걸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좀 영어로 길게 표현한 거예요.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맞습니까? better than other people.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to treat the people... other than... better than 처음. better than other people.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other people. 다 같이... 자, 이 문장 어려운 걸 알아요. 다 같이. it is now against the law.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okay, 이렇게 봤을 때 이해를 했죠. 이걸 이해하는 과정. 그렇죠.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것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문장 어려운 걸 알아요.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다 같이. it is now against the law.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than other people.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됐습니까? 오케이. 또 얼굴에 그림자가 막 줬네요.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권투를 막 하면서 익히시네요.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오케이. 이 문장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it is now against the law. to treat some people better than other people. 이었고요. 오케이.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can go to the same schools. 오케이. 앞에 나왔던 문장이랑 너랑 뭐 좀 비슷하죠? 그렇죠? 저 앞에 나왔던 문장은 뭐였더라? black people and white children and white children went to different schools. 에 정반대 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언제꾸도 이렇게 해봐야죠. 누구는?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and white children. 아이고 누가 기네.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은 뭐한다? can go. can go 한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where에 대한. 이거 보고 눈치챘죠. 그렇죠. 어디로? to the same schools. 그렇습니까? 흑인 아이들과 그리고 백인 아이들은 갈 수가 있습니다. can go인데요? 흑인 아이들과 백인 아이들은 can go 갈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to the same schools. 그렇습니까? 오케이. 문장은 길지만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다 같이 to the same schools. to the same schools. 같은 학교로 to the same schools.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짓도 해야죠. 가볼까요?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can go to the same schools. 오케이. go to the same schools. go to the same schools. 자, same이란 녀석에 대해서 성격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same의 뜻은 뭐죠? 같은. 오케이. same이 참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걔가 누구냐 하면 바로 더야. 됐습니까? 오케이. same은 그냥 쓰이는 거 본 적이 없어. 항상 도를 달고 다녀요. 뭔가 좀 특별하게 느껴지나 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학교로 to the same schools.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can go to the same schools.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can go to the same schools. black children and white children can go to the same schools. 오케이. 다음 문장 가볼까요?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where they want on buses. 오케이. 잘 보고 있네요. 다 같이. 오케이.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자. where they want to sit. where they want to sit. 뒤에는 온점인가요? 물음표인가요? 잠깐만요. 어디에 앉고 싶어 하니. 그래서 where they want to sit. where they want to sit. where they want to sit. 뭐 하는 느낌이 확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where they want to sit. 어디에? 어디로? 물을 때 쓰죠. 근데 where they want to sit. 이거 없죠? 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원한다죠? 네. 그렇죠. 그러면 where를 붙이면 where they want to sit. 그러면 그들이 원하는 곳. 그렇죠. 그래서 where 뒤에 묻는 말이 왔을 때와 안 묻는 말이 왔을 때 차이가 있는데 묻는 말이 왔을 때는 어디에? 어디로?라는 뜻이지만 묻지 않는 말 이렇게 오면 무슨 뜻이다? 누가 뭐 뭐 하는 장소. 그렇죠. 장소를 묻는 말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들이 뭐 하는 장소? 그들이 원트 하는 장소. 어디에서? 온 버스에서. 그들이 버스에서 원하는 장소에 앉을 수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들이 버스에서 원하는 곳에 where they want on buses. 됐습니까? 뭐 왜? 뭔 일이 있나요? 아니 아니요. 그들이 버스에서 원하는 장소에 where they want on buses.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단어 할 때 했죠? 네. 그렇죠. 모든 색깔에 그러니까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이거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알려줄 수가 있어요.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어디에? Where they want on buses.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Where they want on buses. 이거 떼야죠. 그렇죠? 그들은 앉을 수 있다죠. 가볼까요? People of every color can sit. Where they want on buses. 됐습니까? 버스에서 그들이 원하는 곳에 where they want on buses. 오케이. 여기까지. 고맙습니다.